자 오늘 읽으시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눅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정으로 같이 해내라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여전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의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스스로 제 발로 교회에 걸어 들어가고 난 뒤에 삶에 대해서 말이죠 사업에 실패하고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12년의 기도 끝에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다시 3년의 훈련을 거쳐 충제 영수학교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도훈련을 해주신 지도 벌써 6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영수학교에서 일어난 것을 제가 떠올리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한우 1등급 소고기를 먹어 숯불에 구워서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매일처럼 고기를 먹다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게 마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부어준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사랑은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해도 성이 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과거사일 뿐이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사나 기적과 능력 기도 응답으로 만족해하지 않아요 그 만족의 끝을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넘치도록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꽁꽁 숨겨두었던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얻으려면 그러한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성경의 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들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오늘 읽으신 애녹 애녹에 대해서는 참 기이하죠 애녹이 어떻게 어떤 믿음과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참 흠족하게 여기셨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짤막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자신의 수명을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올라갔죠 그러나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수명을 다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가 바로 애녹과 엘리아였습니다 엘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애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애녹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녹을 같이 있고 싶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것 제가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표현은 사실 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게 부럽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언 노트에도 있듯이 나를 얻은 자는 온 천하를 나 얻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온 천하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잖아 그렇죠 저도 애녹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렇게 별로 없어서 저 마음이 어두워지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제 마음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한 두 구절 정도 찾아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여기신다 친구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도 많이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 친구로 내가 여기겠다라는 그런 사랑을 덕차지하게 되었는지 바로 앞에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셨다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에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친구다 친구로 여기겠다 친구처럼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까도 돼요 뭐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야 우리와 같은 육체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야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예로운 언지를 받다니 야 참 부럽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 믿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는데 난 대체 뭐야 난 교회를 평생 다니고 있지만 야 하나님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뭐 알고나 있어 도대체 나는 삶이 왜 이렇지 아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아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아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교회 평생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얼마나 많아 뭐 여러분도 여기 오기 전에 다 인생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 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이야 뭐 몰랐다면 내가 뭐 이해하겠어 아 그리고 내가 이 야 하나님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진짜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한 게 아니라 아니 못된 신앙이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다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그게 참 기이한 일이에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칭찬은 그뿐만이 아니라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옷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네 상이다 상급이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에 내가 보상해 주는 게 바로 나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 하나님이 상으로 나한테 오셨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 받은 사람들이 뭐를 줬냐면 그때 사전을 주더라고 사전 저는 구경만 했어요 준 거 봤지 그냥 뭐 줬냐고 물어보니까 사전이더라고 엄청 부럽대 그 당시에 사전이 비쌌잖아 그죠 중학교 가면 영어도 배우는데 영어 사전 저는 중학교에 가서 영어 사전을 중고 책방에 가서 하나 샀습니다 중학교 가면 영어 사전이 있어야 되니까 잊어먹지도 않아 영어 사전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엄청 좋아했어 내가 공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영어 사전이 있다는 게 어디요 있는 거 없는 거에 차이가 엄청나지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 영어 사전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때 사전 사가지고 새 책도 아니고 중고 책방에 샀지만 너무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상으로 졌다고 생각해 봐 하나님이 나의 상이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칭찬과 축복을 주셨어 아니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었나? 뭐 목사들이 있어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그리고 아버지가 뭐 앓혀줬나? 아버지 우상 만드는 말하자면 우상 숭배자였어 아버지 데라가 그럼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겠지 내가 조상 네 조상들이 말하던 하나님이다 그러셨겠지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겠죠 그냥 전설처럼 옛날 얘기처럼 그죠? 알고 있었겠지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없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었다니까 그런데 뭐 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 있다 아브라함아 글쎄 우리 조상에 우리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얘기 절대 안 했겠지 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버렸어 기가 막히지 여러분은 믿으라고 막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요 이래도 그게 쉽지 않잖아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요 야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마다들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기 어렵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야 아무도 하나님을 대해서 믿지 않은 시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믿었어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믿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들을 죽여서 번죄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가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75세 때 아들을 죽였다고 25년 뒤에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것을 야 믿음이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보통 노인네가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냥 부럽기도 하고 이 노인네가 도대체 어떤 노인네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야 성경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한번 믿는데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 나도 꼭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기도해요 아 이 아브라함이 나의 경쟁자야 믿음의 경쟁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 그냥 아 그냥 부럽네 하고 끝내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아브라함이 어? 그 어? 받았던 어? 그 약속을 나도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믿었는지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거야 세 번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나의 경쟁자야 경쟁자가 너무 많아 경쟁할 걸 경쟁해야지 솔직히 넘사벽이잖아 야 그냥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사람이야 이게 믿는 로봇이야 이게 사이버그야 뭐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 마음에 합판자다 그렇게 선포하신 분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과 똑같다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똑같이 하냐 사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괴가 다시 올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뭐 춤춘 게 아니라 팔짝팔짝 뛰었다 이거야 그래서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다가 왕이 저 왕이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어 하고 한마디 했다가 다윗한테 제대로 한마디 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니가 얼굴도 안 봤다 그러더라고 혼자 정해져서 서 있잖아 다윗이 진짜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언약괴가 돌아올 때 내가 그렇게 백성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애처럼 팔짝팔짝 뛸까 그렇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전혀 안 해봤던 건 아닌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 보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 자신한테 경쟁을 좀 하고 싶은데 경쟁이 될 수가 없어 이게 거의 외계인의 수준이야 이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이야 그냥 그렇다선 치더라도 다윗이 10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구구절절히 사랑을 고백하는 말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다 제가 요번에 자기주도형 기도훈련 체크리스트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읽고 또 10편을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라 그렇게 내가 써놓은 이유는 솔직히 내가 그렇게 나도 다윗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내가 좀 받고 싶기 때문에 다윗이 쓴 게 아니라 내가 쓴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거기다 써 놓은 거예요 제 마음이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성경을 어제 오늘 읽었겠어요 옛날에는 별로 열심히 안 읽었지만 사역하고 나서 기도하면서는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읽을 때마다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들은 많이 했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내가 10편을 참 자주 읽어요 우리 집사람이 10편 매니아거든 10편 매니아인데 우리 집사람이 10편이 너무 좋다고 할 때도 옛날에는 나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읽어봐 그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야 이게 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뭐가 이게 무슨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나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해라 또 찬양해라 또 감사해라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라 이게 뭐가 감동이 돼 이게 그랬었어요 저도 뻔하잖아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거지 시편 너무 맘에 든다고 막 직장 울어가면서 막 코 막 풍풀어가면서 그것도 밤에 자다가 2시쯤 3시간쯤 깨워가면서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그랬지만 도대체 얼마나 시편을 저렇게 좋아하길래 이해가 안가더라고 이해가 그랬어요 내가 그냥 뭐 시편 읽으면 좋기는 하다 뭐 그 정도 수준 했지만 그런데 뭐 요즘은 좀 마음이 많이 제가 바뀌어가지고 시편이 너무 좋아졌어 나도 그래서 다른 거 읽다가 또 시편 또 읽고 싶고 시편 한 번 읽으면 계속 딱 끝나면 150편이잖아 또 읽으면 다시 뭐 보통 뭐 천천히 읽어도 뭐 일주일 아니면 다 읽거든요 150편 금방 읽잖아 뭐 다 읽으면 잠원 읽고 싶지 않고 또 시편 또 읽고 싶어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아 어떻게 그냥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좀 하고 싶어 정말 뭐 아직까지 뭐 그랬지 뭐 다윗이 직접 얘기한 그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참 부럽고 아 내가 이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건 하나님 제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을 다윗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쓴 거 하나 똑같다고 생각해 주셔요 뭐 그러면서 읽어요 진짜 아 다윗이 안 썼으면 내가 썼을 건데 말이야 다윗이 써가지고 말이야 아 참 찬스를 놓쳤네 내가 일찍 다윗보다 빨리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아깝네 아깝이야 제가 이 뭐 그 외에도 뭐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늘 기뻐했는지 뭐 성경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지만 아 이 세 사람들 내가 대표로 얘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생 교회로 다니잖아 영상학교 와서 막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막 코칭 귀에 모시박이 들어가지고 귀가 딱딱해졌어 막 모시박이 손가락 굳은 것처럼 여기 막 얼마나 많이 들었나 귀가 딱딱해졌 정도로 들었는데 만져볼 필요는 없어요 직위법이야 직위법과 운유법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처럼 같이 요런 말이 붙으면 직위법 그런 거 없으면 운유법입니다 내가 크고 잘했잖아 옛날에 그래서 그래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나도 그런 사람 돼보자 고민했겠어 안했겠어 내가 아브라함 읽으면서 화가 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너무 좋겠다 나는 왜 못한다는 거야 이게 얼굴만 잘생겼지 아브라함보다는 제가 무조건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못봤잖아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고 해도 뭐 증명할 수가 없잖아 뭐 우기면 되는 거야 이런 건 뭐 이런 걸 우겨서 되는데 아 이게 믿으면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여 이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도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자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이 설교문을 쓴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자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자라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로는 안 된다는 거지 되잖아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분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돼 나도 지금까지 신상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확 바뀌어져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꿔주시면 가능하지 뭐 다인처럼 그런 마음을 들게 해주시면 가능하지 뭐 애녹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면 가능하지 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딨어 그렇죠 어머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어? 바뀌면 돼 새롭게 바뀌면 된다고 어떻게 바뀐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대 그리스도 안에 많이 들어봤네 그렇죠? 바뀌면 옛날에 육체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까지 내가 육신을 따라왔던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것이 되면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내 모든 생각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단 성경의 근결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러면 돼 물론 처음 들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죠 우리 영성학교의 특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아주 틀리지 기존 교회에 아주 잘 나간다는 목사들 설교 다 들어와 봐 우리나라 쌍대 산맥이 이천수 목사님하고 유기섬 목사님이라며 나는 솔직히 그분들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생겼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 들어가지고 내가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분들 얘기 제목은 많이 써있어요 유튜브 동영상 쭉 제목이 달려있잖아 다 좋은 얘기야 누구는 그렇게 안 되고 싶나 누구는 그렇게 성경대로 살고 싶지 않나 나도 살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살으라 하고 끝나 그거는 나 성경만 읽어도 되지 굳이 성경까지 들을 필요 뭐 있어 그죠?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어떻게 해?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고민하셔야 돼 고민 제가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나 애녹처럼 하나님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다이처럼 되고 싶어요 이 기도를 왜 했겠어? 왜 했겠어? 고민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 진짜 지금까지 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다 좋아 그렇지만 끝났잖아 오늘은 오늘이잖아 오늘도 위지 되는지는 나도 몰라 날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솔직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런 성경의 위인들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보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잖아 뻔하지 뭐 너무 내가 마음은 너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아니니까 고민을 한 거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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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해야 내가 여러분도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고민 안 하고 고민 안 하면 맨날 어제 먹던 김치 오늘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오늘도 또 먹고 다 먹으면 또 넣고 그것도 그릇에 담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냥 통 자칫방에 가면 애들 전부 그렇잖아 거기 조그만한 뭐 이렇게 담을 거 없어 전부 그냥 집에서 갖고 온 거 그 채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자칫방에 가면 전부 그렇습니다 가면 무조건 라면만 먹는 거지만 이것도 김치는 꺼내 놓고 먹는데 김치가 그런 김치지 여기 한 달용 용기에 담아 있어 가지고 어? 처음에 담갔을 때는 맛있지만 그게 계속 냉장고 안에 들락달락 하면서 뭐 맛있어 그게 귀찮아 어?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도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독차지하려면 어떻게 될지 성령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지 좀 고민 좀 해요 좀 고민 고민 고민해야지 내가 막 내가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사랑을 상호하는 거를 고민하는 걸로 여러분 보이는 거 아뇨? 고민 안하는 사람이 뭘 사랑한다는 거야 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아 부르면서 눈물 찍찍 짜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쇼 좀 그만하고 어? 쇼 좀 그만하라고 그런 쇼 보여주는 거 그만하고 저도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너무 안 되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다윈처럼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너무 나는 아니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상기식까지 6년 동안 가르쳤는데 와 와 진짜 점점 연계들이 묵은당만 돼가고 있지 아 다 묵은당이 돼가지고 막 깜짝하네 돌멩이 좀 얹어도 뭐 이러고 전에는 돌멩이 두 번지 너무 아퍼 막 이러네요 지금은 돌멩이 집어넣지 한 번 쫄아가지고 못 던져요 내가 지금은 내가 고민 돼야 안 돼 여러분들도 좀 고민 좀 해봐 좀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의 생각이 안 벗겨지냐고 고민하지 않으니까 고민을 해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스스로 스스로 또 고민해 보셔요 그럼 두 번째 고민하면 그래 내 힘으로 안 되지 뭐 고민이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도 고민하다가 그래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거야 기적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스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범닫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스산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배하도록 하라 이 유명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딱 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변화를 스스로 시킨 게 아니죠 스스로 변화를 하는 건 변태야 변화가 아니고 변태 어디로 갔지 변태 너는 변태야 변태는 아니더라도 변질이지 변질 변화를 받는 건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누군가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지 그게 누구야 당연히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가 처음 얘기하잖아요 보라 새롭게 되었더다 새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성포하셨다는 것은 새롭게 바꿔 주였어 이건 된거지 옷만 바꿔 입었다고 새로운 사람 되나 아니잖아 그죠 새롭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면 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청을 해야지 그죠 누구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간구 기도 중에 하나 간구가 있죠 기도라는 말은 헬라하르 프리시퀘라는 말인데 그 중에 간구는 대시스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대시스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얘기할 때는 간구를 강조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간구하는 게 뭐야 여러분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뭐 이루게 해달라고 병났게 해달라고 자녀들 명문대학 가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직장 좋은데 얻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간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간구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간구야 자 분명히 얘기했잖아 새롭게 해주겠다고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그럼 간구가야 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생각과 제 모든 죄로 이 오염이 된 내 자아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씻어주세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죠 왜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잖아 내장까지 만드셨대 콩팥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육체도 만드셨고 마음도 지으셨어 그런데 제로 인해서 제가 변질이 됐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성기는 게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성기잖아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 내 육체의 쾌락을 조차 그렇게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야 하나님 원래 원래 처음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포맷 해주세요 오래간만에 서븐의 포맷 포맷 해주세요 처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능이 그러실 뿐이잖아 하시고 싶어 하셔 그렇게 불러주셨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요청 안 해 이대로가 좋아요 지금 사는 게 좋아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더 이상은 좀 무리고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내 필요하면 요청할게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바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바꿔주신다는 거지 여러분은요 얼만큼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악을 쓰면서 요청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한 건 뭐야 생각이 없으니까 아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난 필요 없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성경의 약속대로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영상 댓글에다가 저는요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써놨더라 그거 필요 없어도 되거든요 와 대인배야 필요 없어도 된대 물론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겠지 뭐 전부 그것을 다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고 생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해는 좀 안 가지만 뭐 그래도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장관짜리 주겠다 아 됐어 됐어 아이 장관 찌질하게 나는 장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 대인배네 그럴 거 같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응?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요즘 용돈 부족하지 앞서 만원짜리 막 크락 세 장 꺼내주니까 아버지 됐어요 에이 뭐 어 없어 살아야 나 그러면 내 아들을 어 그러겠어 이런 싸가지 없는 딱 쉬었다 대고 이게 그렇죠 다 그거야 근데 그렇게 써놨더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거지 뭐 감사합니다 또 주실거 있으면 또 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그러면 기뻐하겠어 안기뻐하겠어 여러분이 여러분은 스스로 변 안되거든요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셔요 하나님 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새것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될 때까지 원래 이 기도라는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하는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게 아니야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꿔주시면 내가 제대로 한거고 안 바꿔주시면 아직 안됐다는거지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절로 믿으라고 그러잖아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과부와 재판관 자기 얘기하고 끄트머리 뭐라겠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기도하고 좀 안하면 낙심하고 관둘 것이다 열심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만큼 했어 아 내가 지금 6년차냐 6년차 그게 자랑이야 6년하지라 600년이라도 난 하나님 주실때까지 할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는거에요 6년차야 그럼 자기 의외로 기도하는거지 뭐 자기 만족이야 내가 6년정안 기도한 나 이런 사람이야 기도가 자기 종교행위라니까 그래서 아무일이 없는거에요 자 지금 누가 얘기했죠 하나는 내가 고민하야돼 두번째는 요청하는거야 나도 내가 고민해가지고 바꿀거는 바꾸고 할거는 하고 하면서 안되는거에 대해서 고민을 요청하는거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면 세번째 뭐 그러면 다 되나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 좋잖아 하 기도할때 하나님 난 새사람 되고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동찍하자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다가 끝나면 아휴 피곤하네 해주셔야지 가만히 있어봐 요즘 스포츠 요즘 유현진이가 던전도 어떻게 됐나 뭐 또 보고 그죠 아 요즘 장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좋아했던 옛사람으로 세상에 관심 응 내가 좋아하는거 가서 거기서 거기서 고쳐 받고 있었다 예 뭐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꿔지는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돼 그런 나와 싸워야되지 여러분 생각은요 전쟁터에요 전쟁터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 자기 주도형 기도훈련 체크리스트에 보면 항상 내게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되어있죠 어떤 생각이든지 하루에 수백 권치 넘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생각을 점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거 아니냐 잘 모르겠다 하는거 있으면 내버려 둬 일단 어 내버려 두고 기다려봐 내가 아 이거 하나님이 뜻일거야 그렇게 포장 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옛날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옛사람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그 시절로 절대 안 돌아올거야 하나님 하면서 싸우는거야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거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싸워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급이면 하급령들이 붙어요 여러분들이 중급이면 중급령들이 붙고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고급령들이 붙습니다 그죠 플라이급은 플라이급하고 싸우잖아 플라이급이 헤비급하고 싸우는거 봤어 미들급은 미들급하고 싸워요 헤비급은 헤비급하고 싸우잖아 그죠 어떤 경기든지 체급 경기가 전부 그렇다고 귀신들도 마찬가지에요 찌질이한테 어 총대장에 붙어서 싸우겠어 절대 안합니다 애들 보내줘 아우 저 까분해서 야 누가 가서 말려 말려 그렇게 뭐 직접 안갑니다 근데 제법 싸운다고 그러면 야 니가 가봐야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오른팔 왼팔을 보내줘 중급령들을 근데 가서 다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본자가 나가야겠네 오래간만에 또 본자라는 얘기 사라왔네 하하 여러분도 좀 그런 쪽 용어를 좀 이렇게 좀 배우시는게 좋아 고수는 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끝이 없이 힘든 싸움 항상 쉬울데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고수가 붙죠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하루종일 모든 생각 예수피로 하루종일 예수피로 치지 않으면 한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이 요 세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안하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전심을 해라 하니까 아 영사학교에서는 이거 사람을 학대하는거야 뭐야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뭐야 도대체 그렇게 안하면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요 내가 오늘 세가지 얘기했잖아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 그렇게 애쓰고 악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는거에요 그리고 마음을 잃고 그리고 됐을만하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거죠 근데 안하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계속 아니네 이렇게 떠들어갔다가 아니구나 떠들어갔다가 아니네 그냥 그냥 끝이야 죽을 때까지 그러다 끝이야 언제 아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 모아야 되는거에요 프로야구 스카우터들 쫙 있을 때 오늘 저기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우터 파견돼서 그러면 막 선수들이 막 엄청 긴장하죠 쟤한테 잘 모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을 독차지 해야 되는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들처럼 하면 되겠어요 성경 있는대로 해야지 미친듯이 몸부림쳐야 되는거야 그게 전심이에요 그 표현을 적다 아주 전심으로 이렇게 쓴거죠 마음을 놔요 실제적으로는 억을 쓰면서 입에서 닿녀가 나도록 죽기 살기로 이 얘기야 근데 성경은 좀 거시기 하니까 그것을 좀 부드럽게 완곡하게 썼던거지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거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어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스스로 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주도형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을 영상학교에서는 앞으로는 계속 같이 갈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떠먹여주면 입만 벌리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옛날에 그랬어요 너희 부부가 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 근데 지금은 그게 그립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그런 말씀도 들었던 것을 내가 잊어먹는다면 잃어버린다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절대 안 잊어먹으려고 제가 고민하다가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얘기해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절대 얘기해주면 안 돼 인천군사님 다른 사람은 절대 얘기해주면 안 돼 회만 사주고 얘기는 해주지 마 회 먹고 배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할게 진짜 우리만 알고 있자고 아깝잖아 누가 돈 좀 주면 밥 사주면 조금 알게 해줘 세 가지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줘 그리고 어디 호텔 부패 사주면 두 가지 얘기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과 정기로 돌립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 사랑만 사랑 안 해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 너무 허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